우리의 질투 우리의 질투 우리의 질투 오 두 분 마려 이길 수 있겠지? 나는 고독한 남자 누군가 오기 전까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지 명신인가? 병신 같은데? 인자? 키키 이 얼굴 개새끼 리얼비기운 와 리얼비기운 리얼비기운 기운이 더 훨씬 마음 악형도 그냥 닉네임 나처럼 나노별로 맞춰버리지 난.. 난 못해 근데 해설할 때 궁금하다 내 닉네임 어떻게 말할지 다 읽어주시지 않을까? 그러니까 왠지 우아쿠님이라면 다 말씀해 드릴 것 같긴 한데 맞아 내 뇌 속의 선택지가 학원 러브코미도의 전력으로 반영했다 투보 나 이 방법을 쓸 줄 몰랐다 나 진짜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투보이 지금 애매하다고? 여쭤면 되지 않을까? 솔직히 몰라 사람들 근데 저렇게 애매해도 맞아 그냥 길 한가운데 또 칼이 있어도 모르는 게 투명하지 맞아 그건 맞아 칼이 한가운데 있어도 모르더라고 사람들은 좀 더 가볼까? 아 아니야 지금 나왔네 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왜 나 왜 레벨 19시지? 몰라 뺏겼나봐 아니 왜 나 몰아죽이면 당한 거 아니야? 어 그런 거 같아 맞아 그것도 맞는 거 같다 아 야 나 움직여 자꾸 아이 나 휴대 때부터 없는데 휴회복도 없는데? 적당히들 하시오! 적당히들! 버틸게! 3등 하자! 야 우리 3등 했어! 한주 대기 중 11레벨이시네? 못 맞췄지롱! 좋아요! 개꿀맛! 개꿀맛! 저 로켓은 뭐야? 로켓 좋아? 로켓? 그거 진짜 도망치기 좋은데 화면 여기서 써봐 여기서! 나 있는 식으로 물어봐 아니야 아니야 쓰지 말자 이거 도망칠 때 쓰자 아니 그거 예능용이야 근데 예능용 아이템 아 그래? 한 번 써봐 저게 부딪치기 전까지는 안 끝나 진짜로? 야 나 죽을 때 큰일 날 뻔했는데? 이건 제 싫습니다 소마씨 장애님 아 안돼요! 자동차 할 수 있으려나? 날 뛰고 있습니다 오! 당일 없어 당일 없어 당일 없어? 당근이 없어 아 이런 아깝다 여기 다 가만히 있음? 키웠어 어 여기 다 근데 이거 싸움 날 수도 있는데 잠깐만 나 회복만 할게 하지 말아봐 돈만 먹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어디갔어! 아아아아아 어 여기 누구있다 여기 누구있다 왔다 여기 여기있다 3만입니다 받으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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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으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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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니 그 말도 안내 그냥 죽자 3만이 졸라 패니요! 선배는 진짜 패니에요! 빨리 빠졌어 3만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죽어도 의원이 없어 아니야 죽지는 바여자 ㅅ.. 아 선마님 그걸 늦추면 어떡해요 선마님 용서할 수 없다 선마 아니 선마님 선마님 팬이에요 솔라 팬이에요 저 선마님 사랑해요 제발 나 잡아 나 죽었어 제발 야 안돼 안돼 선마님 사랑해요 너무 아깝다 아! 강소연님이었네? 아! 강소연님이구나! 아! 너무 아깝다! 아! 강해버렸다! 야 그래도 우리 2등이야! 아! 아! 아!